이란 핵 협상이 타결되면서 지역의 석유화학 업체들도 업체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 여수산단 내 지에스칼텍스는 이란 핵 협상 타결로 이란산 원유가 국제시장에 유통됨에 따라 도입처 다변화로 원가 절감을 꾀할 수 있지만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한 정제 마진 손실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정유사 외의 다른 석유화학 업체들도 시장에서 이란산 원유 비중이 늘어나면 가격 경쟁이 일어나고 이로 인한 구매 비용 절감으로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